한국국토정보공사 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상사 등록 제도 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시장 조치의 활력을 충분히 불러일으켰습니다. 백하리머국 홍석림산 작업소를 담채로 구축한 장백산 지역 첫 야외 스포츠 체검기지인 홍석야외 스포츠 체검기지가 일전에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주교육국에서는 오늘 2020년 연변 1중과 연변 2중 합격 점수선을 공포했습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1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22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 주에서는 독특한 자연경지, 민속풍정, 변경풍모 등 자원에 입각해 관광업을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전역관광발전을 힘써 추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주는 관광대상 건설을 힘써 틀어지고 중점대상 93개를 기획 실시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전역관광 실시위기를 연구 및 발전시키는 토대에서 전역관광 431 프로젝트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용정, 비암산, 방천, 동방, 칠천 등 일련의 특색이 뚜렷한 관광대상이 정식으로 대외 개방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관광객들을 흡인하고 있습니다. 용정시 비암산 관광풍경구에서 관광객들은 매력적인 풍경을 감성할 수 있을 뿐만이라 신체를 달려나고 홍색 교양을 전수받으며 특색 민속문화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비암산 풍경구는 연인수로 관광객근 300만 명 접대했습니다. 올해 용정, 비암산 풍경구에서는 오락시설 3개를 증설해 관광객들에게 더욱 많은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정 비암산 풍경구는 30여개의 오락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4위급 풍경구 칭호를 받아 안았습니다. 용정 비암산 풍경구는 주로 많은 경영장을 표현합니다. 용정 비암산 풍경의 경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용정 비암산 풍경구가 있는데, 신의 관광을 통해서 공원을 사용합니다. 용정 비암산 풍경이 전해char 연길 공룡박물관, 선봉스키장, 청룡읍소상다관 등 중점 대상들이 질수있게 추진됐고, 도나, 연길, 안도 등 현시에서도 전역관광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도나 육정산문화관광구, 용정비암산문화관광구는 각기 국가 5위급, 4위급 풍경구 칭호를 받았고, 전주적으로 A급 풍경구가 43개로 늘어났습니다. 5년간 우리주 관광객 접대수는 년평균 14.5% 증가했고, 관광 총수입은 년평균 20.8% 성장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향천관광경영단위의 품질등급평가사업을 깊이 전개해 현재 전주적으로 A급 향천관광경영단위가 52개로 발전했습니다. 그중 5위급 향천관광경영단위가 6개, 화룡진달래촌관광유안회사 등 8개 기업이 성급 대전농업 및 향천관광 성급 기업의 명의를 얻었습니다. 화룡시 진달래촌과 광동촌은 선우의 전국향천관광중점촌 명독에 입선됐고, 69개촌이 성급 이상 아름다운 향촌으로 평의됐으며, 도나시 요전촌, 도문시 수남촌이 중국 아름다운 대저향촌 칭호를 얻었고, 용정시는 성급 대전농업 및 향천관광시범현으로 평의됐습니다. 우리주에서는 도나시 소산촌, 안도현, 송화촌을 비롯한 7개의 향천관광시범촌에 장려금 3,500만원을 지급한 동시에 향천관광발전사업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도나시 안명호지인 소산촌에서는 지난해 관광객 도합 7만여 명을 접대하는데, 이 촌에서는 녹초창선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마을건설에 융합시키고, 홍색문화자원과 자연자원 우세를 이용해 관광업을 적극 발전시키면서, 초민 수입 증대와 향천진흥 발전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문화관광 프로젝트 담체를 풍부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 노백산 설천 국제문화관광축제, 중국 농민풍수축제, 동북아 중국연변 국제문화관광 미식주, 배턴 국제자전거관광축제 등 대형관광행설을 개최했으며, 조왕 텔레비전 방송국 매력중국도시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수 매력도시로 평의됐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주는 선후의 제1진 전국관광산업개혁혁신선행구, 중국 10대 피서도시, 중국 10대 빙설관광도시에 입선됐습니다. 훈춘, 도나, 안도 등 현시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역도시명단에 올랐고, 아름다운 중국 산뜻한 연변관광 브랜드의 지명도, 명예도와 영향력이 1층 제고되었으며, 연변은 명실상부한 유명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상사 등록 제도 개혁을 작실히 추진하고, 시장 조체의 활력을 충분히 불리리켰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전주적으로 개최 호러부터 전환한 기업수가 198개 증가해, 동기 대비 138.55% 증가됐습니다. 조시장감독관리국은 심사비전 절차 간속화, 심사비전 봉사 최적화, 심사비전 현응 제고를 둘러싸고, 쌍방향 통지와 두 가지 심사 공동 서명, 두 가지 일터 체검 등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하며, 1차적 접수 처리, 증명서 자격증 분리, 말소 간속화 개혁을 힘써 추진해 기업 설립 시간을 2개 사업일 내로 단축시켰습니다. 시장 조체 등록 봉사를 전면 최적화하고, 시장 조체 봉사지를 효과적으로 제고해 시장 조체 발전을 추진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주번급 행정허가와 공공봉사 사무 6,160건을 처리했으며, 전주 각류형 시장 조체가 19만 5,589호에 달해 동기 대비 4.9% 장성했습니다. 시장 조체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조시장 감독관리국에서는 인터넷 플러스 감독관리를 깊이 추진하고, 종점 분야와 종점 업종을 둘러싸고, 시장 질서의 종합정돈 사업을 전면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적으로 상금 몽롱 리스트 4,283건 수령하고, 검사 실시 리스트 3,983건 제정했으며, 리스트 제정률이 94.13%에 달했습니다. 두 가지 이미 추출 검사 사항 5,022건 정리하고, 행정검사 8,721차 입력했으며, 행정처벌 2,571차 입력했습니다. 전염병의 영향을 극복하고자 조시장 감독관리국에서는 일대일 방조 부축, 무휴일 심사 비준, 은금, 록색, 통로, 계열, 종합 조치를 내와, 초내 19개 기업이 의료용 경리 안경, 경리복, 방호복, 마스크 등 1, 2류 전염병 방호 제품의 생산 자질을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전 품종 전염병 예방 통제 의료 제품 생산 구도를 형성해, 우리조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 수요와 수출 수요에 만족 주었습니다. 주당위 조직부, 공청단 연변주의 등 여러 부문에서는 일전 공동으로 생산 재개 조력, 연변 청년 창업 기업 고찰규로 조담표를 펼쳤습니다. 주당위와 주정부의 세 가지 보장, 한 가지 총괄 사업 포치를 관철 시달하고, 기업의 생산 재개 조력을 중점적으로 둘러싸고, 청년 창업 기업 학습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주당위 조직부, 공천단 연변주의, 주인력자원위 사회보장국, 주세무국, 주시장감독관리국, 주사회보험사업관리국, 중국이민은행 연변주 중심지행에서는 공동으로 생산 재개 조력, 연변 청년 창업 기업 고찰교류 좌담회를 펼쳤습니다. 좌담회 참가자들은 우선 연변 청년 창업원, 홍봉식품위원회사, 룽마트 집단, 연변 청년 창업원 전자상거래 분원을 참관했습니다. 이어 관련 부문 책임자들은 청년 창업 기업 대표들과 좌담회를 펼치고, 생산 재개, 귀향 창업 등 면을 둘러싸고 정책 해독을 진행함과 어울러, 창업 청년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이 밖에 룽마트 집단, 한인 전자상거래 회사 책임자가 현장에서 창업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틱톡 생방송 플랫폼을 이용해 현장에 오지 못한 창업 청년들이 활동에 참여해 관련부문과 교류하고, 창업 과정에서 부딪힌 의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륙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제목으로 된 인민일보 론평을 간추려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럭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은 제기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이미 1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새롭게 거듭나는 이념으로서 역사의 수레바퀴와 더불어 날로 강대한 생명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이념의 창조성은 바로 배타적인 안목으로 경제발전과 환경보고 사이의 관계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럭수 청산과 금산 은산 사이에 한갈래 럭색 통로를 개통해주고, 경제와 생태, 개발과 보고를 함께 도모하는 새로운 발전 경로를 제시해 준댔습니다. 당면 신종 코로나 피험 전염병의 충격과 세계경제 쇠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례없는 곤란과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곤란과 도전에 직면할수록 생태문명 건설의 전략, 정력을 증강해야 하고, 럭색 전환을 통해 출로를 찾아야 하며, 생태산업으로부터 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이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이룩한 현 시점에서 도시 외곽관광, 삼림관광, 의뢰서 건강양생 등 업종이 설선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무한한 상업기회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럭색 산업은 대량의 취업을 이끌어내면서 주민들의 취업 보장 임무를 시달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다잡고 장원한 시각으로 실속 있게 사업한다면, 우리는 기필코 곤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며, 생태 우세를 충분히 활용해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초여사회 전면 실현을 마감하는 한 해이자, 빈곤해탈 난관공약 결전 결승의 해입니다. 럭소 청산 속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빈곤해탈 난관공약전의 승리를 전취하는 유력한 수단입니다. 많은 빈곤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자원은 생태 자원이고, 가장 큰 우세는 생태 우세입니다. 럭소 청산이라는 부위의 광산을 깊이 발굴해야만이 하루빨리 빈곤에서 해탈하고 초여사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럭소 청산의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은 우리가 발전과 환경보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사상 인도와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이념은 중국이 경제와 생태를 함께 도모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솔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발전 도상 국가들에게도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럭소 청산 속에서 개척해낸 도로를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는 깊이 잃고 미래의 중국으로 하려금 현대문명의 번영을 실현하는 동시에, 생태문명의 아름다움도 보유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백산 삼림공업그룹 백하림업국과 장백산 관광주시기관회사의 전력 합작하에 백하림업국 홍석림산작업소를 담치로 구축한 장백산 지역 첫 야외스포츠체험기지인 홍석야외스포츠체험기지가 일전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이날, 길림성 각지 야외스포츠에 오가 천여 명이 홍석야외스포츠체험기지 가동식에 참가함과 어울러, 삭도, 라필, 밧줄암벽등반, 등산횡단, 표류, 데저캠핑, 산악자전거 타기 등 여러가지 야외스포츠 종목을 체험하면서 야외스포츠의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장백산 홍석석봉 원생태 풍경구는 풍부한 원시 삼림자원과 특이한 암석경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식물 물종이 풍부하고 사계절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연변 홍석석봉 풍경구 유한책임회사 책임자는 금우기지에서는 자체 우세를 이용해 식물과학보급, 야외훈련, 과학교육연구, 청소년 체육야영지 등 야외스포츠를 조지로 하는 체육관광경영방식종합체를 구축해 안덕현의 전역관광에 조력하려는다고 표시했습니다. 연구의 문화는 보호 개발 교육도 상당한 정부의 문화 단계가 대기구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할기한 우리 지역 sust aftermath과 sticks yards, 주교육국에서는 오늘 2020년 연변 1중과 연변 2중 합격 점수선을 공표했습니다. 연변 1중 합격 점수선, 연결시 지표생 최저통제점수선 604점, 기타 현시 우수 학생 합격 점수선 609점, 지표생 최저 통제 점수선 589점 연길시를 포함한 향진 합격 점수선 584점 연변 이중 합격 점수선 연길시 지표생 최저 통제 점수선 606점 기타 현시 우수 학생 합격 점수선 635점 지표생 최저 통제 점수선 615점 연길시를 포함한 향진 합격 점수선 민영학교 수험생 합격 점수선 610점입니다 이밖에 연길시 교육국에서는 2020년 연길시 11개 공립 유치원 최신 원생 모집 계획 중소학교 구역 획분 및 학생 모집 공고를 발부했습니다 상식한 내용은 연별 라디오 텔레비전 넷 www.iybtv.com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길림성 제29회 주사남산 온라인 경기가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전연병의 영향으로 이번 경기는 사상 처음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전성 각 경기구에서 동시에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주에서 독합 34명의 선수가 이번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참가 선수는 연령이 5주세부터 12주세까지인데 연령에 따라 유아조, 항령전조 등 7개 조별로 나누어 진행됐습니다 경기 내용에는 더하기, 덜기, 곱하기, 나누기 등 부동한 셈법이 포함됐습니다 요에 따르면 우리주 주사남산은 40년의 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년간 우리수는 국가와 길림성을 위해 대량의 우속한 선수를 양성했는데 현재 전조적으로 12개 조산암산기지 학교가 있고 조산암산 학생이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우리수는 중국 조산암산협회로부터 중국 조산암산의 요람 칭호를 받아놨습니다 일전 군촌시 양포만족 향에서 꽃사슴 한 마리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양포파출소 민경대는 신고를 접수한 후 즉각 현장에 출동해 꽃사슴을 구조한 후 훈춘시 리먹국에 이송했습니다 구조된 꽃사슴은 상처가 난 후 다시 대자연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눈비 눈빛 이야 감사합니다.